차인표 신혜라 차인표는 직접 낳은 아들 한 명과 공개 입양한 두 딸이 있습니다. 촬영 중 차인표가 먼저 신혜라에게 반했고 신혜라는 차인표의 관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강한 인상을 가진 차인표에게 큰 호감을 갖지 못해서 모른 척했습니다. 이후 촬영을 이어가면서 드라마가 소위 흥행 대박을 치고 차인표가 신드롬이라고 불릴만한 인기를 끌면서도 여전히 스태피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자 신혜라도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조심스러운 태도로 효과하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던 차인표를 대신해서 신혜라가 먼저 대신한 덕분에 두 사람은 실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차인표 입장에서는 이혼 이력이 있었기에 신혜라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기 미안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국내 해운업계 4위의 우성해운 창업주 차수웅 회장의 차남이기도 한 차인표는 미국 뉴저지조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한진해운 뉴욕 지점에 근무하면서 아버지의 사업과 관련한 일에 뛰어든 적이 있는데요. 당시 한국계 여성과 결혼하여 짧은 결혼 생활을 했으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별했습니다. 이후 차인표는 한진해운을 그만두면서 해운업계를 떠나는 동시에 미국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MBC 공채 탤런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뷔 1년여 만에 일과 사랑을 다 잡게 된 것. 다만 스타가 되자마자 영장을 받고 입대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당시 재미교포 신분으로 군복무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차인표는 당당히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차인표가 이등병으로 복무하던 중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신혜라가 실뭉치를 들고 면화를 가서 차인표의 신체 치수를 재고 예복을 맞추는 획기적인 방식었지요. 또 결혼식 당일에는 차인표가 군 검찰에 끌려가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발생했는데요. 당시는 과소비를 막을 목적으로 결혼식 화환을 3개로 제한했는데 배우 이덕화가 이고 없이 화환을 보내는 바람에 총 4개의 화환이 와서 군인 신분인 차인표가 군 검찰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입니다. 한바탕 소란 끝에 결혼해 고린한 두 사람은 오히려 차인표가 제대하고 본격 신혼 생활을 시작한 후 무척 많이 다투었습니다. 밖에서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 신혜라와 달리 차인표는 영화도 집에서 캔맥주 마시며 보는 스타일로 신혜라에게 늘 결혼한 사람이 왜 매일 볼별거리며 밖으로만 도냐며 잔소리를 했기 때문 이에 대해 신혜라는 우리 부부는 기질이 정말 다르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같은 방향을 보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점점 더 좋다라고 서로 이해하며 맞춰온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생활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바른 가치관만큼은 똑 닮은 두 사람은 아들 차정민 군을 낳은 후 2003년과 2005년 연이어 두 번 딸 둘을 입양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내가 나타났다 입양도 해야지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신혜라는 첫 임신 때 입덧으로 너무 고생을 해서 병원 입원까지 하는 바람에 더 이상의 임신을 포기했는데요. 우리 아들 보니까 아주 그렇게 계속 낳을 만큼 유전자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내 유전자는 그만 뿌리고 이미 뿌려진 좋은 유전자를 잘 키워오자고 생각했다라는 너스레로 입양 기기를 설명했습니다. 또 딸들에게는 입양 사실을 숨겼다가 이상치 못한 곳에서 알게 되면 입양이 나쁜 건가라는 인식을 갖게 될까 봐 처음부터 입양 사실을 공개했고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가서 직접 강의를 하기도 했지요. 한편 출산과 입양으로 세 자녀를 얻게 된 신혜라는 2011년 자궁근종으로 하혈을 하면서 큰 수술을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원리는 개복해서 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적출하면 회복이 빠르다라는 조언을 듣고 담당 의사에게 직접 자궁적출을 제안했고 수술 후 부작용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신불농이라는 말을 듣고 그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 최종 결정한 것 그런데 쉽지 않은 결정을 통해 큰 수술을 진행한 직후 인터넷에는 신혜라 자궁적출이 실검으로 떴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상황에서 수술 소식이 유출된 것은 또 하나의 상처였지요. 이를 알게 된 남편 차인표는 분노했고 여자로서 부인과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발설된 거냐면서 병원 측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신혜라는 괜찮다냐더라면서 말렸는데요. 그럼에도 차인표가 계속해서 화를 내고 이건 가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자 신혜라는 내 자궁이야? 내 자궁이지라는 말로 남편의 말문을 맡기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혜라는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배우 신혜라도 자궁적출을 했다는 얘기에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 또한 좋은 일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라고 대인배의 연모를 보였습니다. 연예인 부부 차인표 신혜라는 많은 언론을 통해 착한 건물주로 소개되기도 하며 좋은 일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먼저 차인표 신혜라 부부는 2006년도에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는 빌딩을 약 72억으로 매입하며 연예인 건물주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연면적 2925.6제곱미터의 지상 6층 규모의 건축물로 2008년 직접 신축했습니다. 이미 신혜라 차인표 부부의 빌딩으로 주변에서 유명한 이 건축물은 교육연구시설과 흘린 생활시설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빌딩의 용도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것으로 현재 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교육연구에 관련된 업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건물은 주변 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한 것으로 알려지며 차인표 신혜라 부부는 착한 건물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774제곱미터의 신혜라 차인표 빌딩의 현재 시세는 약 920억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인표는 많은 방송에서 연예계 금수저로 방송에서 소개되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우성해온 창업주 차수홍이님입니다. 신혜라 차인표 부부는 연예계 대표적인 인코 부부로 알려져 있죠. 모범적인 결혼 생활과 수많은 선행, 사회봉사 활동 등으로 동료,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손인 두 딸이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간식을 먹고 자신의 자리에서 스스로 성장해가는 아들을 보면서 운동화가 닳도록 남편과 함께 걷는 일상만큼 부러운 삶이 더 있을까요? 찐부러움 유발자 신혜라 차인표 부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합니다. 신혜라 차인표 부부의